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9월 1일 날 홍남기 부총리가 마침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의 압력에 내년에 복지고용에만 200조원을 투입하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100만개가 넘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정부의 돈풀기입니다. 결국 한 국가가 예산의 규모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결국은 사회주의화의 길,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정부가 처분하는 예산의 크기를 계속 키우는 것과 정부 예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화의 길 혹은 사회주의의 길 이렇게 풀어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쓰는 돈은 모두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거둔 돈입니다. 거두어들인 일종의 세금입니다. 현재 세대의 세금이든 아니면 미리 끌어당기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세금이든 간에 생업이란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원래 기업들과 개인들은 이 돈을 소비하고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한 만큼 소비한 만큼 그 이상의 국민소득이 창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경제제트들이 마땅히 사용해야 할 돈을 정부가 거두어들여서 정부가 사용하게 되면 어떤 행태로든 간에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돈은 쪼그라듭니다. 줄어듭니다. 특히 이전지출이라 불리는 일종의 재난지원과 같은 현금을 그냥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가장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국민소득 창출에 가장 기여하는 효과가 적은 것이 바로 이전소득을 지불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가 돈을 더 많이 거두들여서 세금이든 국채발행이든 간에 그래서 예산규모를 키워가지고 국가가 처분하는 그런 자원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바로 국민소득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자원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하게 된 근본원인입니다. 모든 사회주의 정책이나 사회주의화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 혹은 경제위기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출의 효과입니다. 8월 30일날 한국은행 조사국은 거시개량 모형 구축 결과를 담은 조사통계 월보를 발표했습니다. 그 월보 안에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정부소비 0.91, 정부투자 0.86, 이전지출 0.33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 단위의 돈을 쓸 때 정부소비 경우에는 0.91 단위의 국민소득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정부투자인과 국무는 0.86이 되지만 현금성 복지와 같은 돈을 직접 주는 경우는 0.33입니다. 한 단위가 돈을 썼을 때 0.33만 국민소득의 창출에 기여하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정부소비지출은 1조 원이 투입되고 나면 국민국내 총생산 GDP가 9,100억 원 정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지출 재난지원금을 1조를 쓰게 되면 국내 총생산 GDP는 불과 3,300억 원 만듭니다. 나머지 6,700억 원 고스란히 낭비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지출을 하는 국가가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 자원을 낭비하고 그 자원의 태반은 국채를 통해서 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에게 계속 채무를 늘리면서 효과가 없는 그런 재난지원금 같은 걸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에 의한 이전지출의 경우는 지급된 첫해 효과는 2천억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부가 피해야 될 그런 조치가 그냥 현금성 복지입니다. 이전지출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적으란 소득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주 이전지출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번에 정부가 사용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런 이전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 이유는 재단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동안 하지 않던 소비를 새롭게 하기보다도 기존 소비를 대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재정지출 충격에 대한 국내 총생산 반응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지출이 1조 원을 이루어지게 되면 1차 연도에 2천억 정도의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2차 연도에 3천6백억 정도 3차 연도에 4천4백억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평균은 3천3백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와 별도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소비세 같은 걸 감면해주게 되면 법인세를 1조 원 줄이는 경우는 국내 총생산이 3천2백억 정도 늘어나게 되고 소득세 3천4백억은 소비세는 3천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측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지금 자원을 낭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낭비분을 채무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조달합니다.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로부터 666조의 국가채무를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는 천조 정도를 훌쩍 넘기고 정권을 마무리할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무지한 586세대의 정치권력을 진 사람들은 나라를 완전히 제 생각에는 거들낼 것으로 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수없이 늘리고 그렇게 아마 나라를 만든 상태에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중에 재정위기가 닥치고 또 동시에 경제위기가 겹쳐서 거리의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지 참 궁금합니다. 세상 이래서는 건너뛰는 법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지금 이 자원을 낭비하는 그리고 채무를 증가시키는 이런 쪽의 정부 정책을 보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1일 날 광화문 시위 후폭풍이란 그런 방송을 보고 탕민기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작은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 가운데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19 증가가 확산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압박을 줍니다. 사실 광화문 집회가 어느 정도 기회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오늘 새벽에 제가 내보낸 자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징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통계 자료를 볼 때 데이터를 볼 때 갑자기 3.1절이란지 8.25 집회 시위를 앞두고는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믿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일부 성도와 일부 목회자들이 재유행의 주범이다. 대통령이 머릿속에 한번 입력된 정보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믿으면 이 나라는 모두가 믿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그러나 그런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데는 불과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같은 믿음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들이 속속 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를 펼칠 때 의존해야 될 것은 오로지 진실과 사실밖에 없습니다. 왜곡과 또 거짓을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쏘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탕만기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그리고 영어 유튜브 체리는 GONG 공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와 지식 그리고 통찰력과 해안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